기재사항, 차고 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차고 정정 등의 사유는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취소분 한 장,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한 장이 발급되는데요. 취소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들을 보시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품목 등의 정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 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급가액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부분을 누르시면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원안의 숫자가 1, 2, 3, 4가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각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3단계라서 숫자 3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네요. 이제 품목일자와 수정할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4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는 청구 또는 영수인지 선택하시고 합계 금액 중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이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발급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수정하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적힌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시다면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창이 한 번 더 뜨고 확인을 누르면 인증수단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인증수단은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증서를 선택하시면 갖고 계신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발급이 되었다는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서도iktriminатив으로 찾아온 redundancy 인증세 원하는